4번 욕쟁이 할매잖아 미안 근데 너네 플레이 보면 욕이 안나올 수가 없어 야 ㅈㄴ 잘하잖아 바로 녹이는거 못봤어? 어 한 마리 바로 녹이고 그러다 너네 오더 안들으려고 아아 들어라 야 ㅅㅂ 그만 오더러 들어야지 누구 오더러 들어? 어? 얘 대구사람 아님 부산사람이다 아닌데 서울사람인데 아닌데 대구사람인데 아니지 니가 우리 대구저여야한데 아 부산사람이다 우회하는데 대구사람인데 어찌합니꺼 자 리포카 가자 살라면 아 또 개같은 파밍이어래 진짜 안난다 1번 정신 또 안차린다 1번아 1번아 정신차려라 1번아 정신차려 너 집이야? 우리는 집에서 게임 안한다 가고있어 그럼 어디가 어딘데? 피시방이지 근데 왜이렇게 시끄러워 미친놈 갈까? 우리 피시방 먹었다 3번이 미친놈 갈까? 저런 새끼들 제일 싫어 진짜 야 창고 내가 틀꺼다 꺼져라 필사밍이다 창고 3마리 창고 3마리 빼 빼 빼 빼 알려주세요 시발놈이 개새기들 왜 여기 있는거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ㅅ같은 새기들 아 하잖아 피시방에서 욕하지 마실까? 아 예 근데 저 죽었어요 품어 있으세요 안 죽었네 죽었어요 풍이 왔어? 오면 말해 붙었어? 오빠 뭐? 아니야 저 붙어줄게 아니야 안 붙었어 아직 어 배 같은 새끼들 못됐다 한마디 욕 다 들어가자 야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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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나 4배율 있다 2번 줘야겠다 온다 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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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붙을게 빨리 가라 어 너 그 파미가 오고 있어 일리 봐 거기 두 마리 안에 두 마리 어디에? 여기 안에 두 마리 4번이? 2번이? 여기 있을텐데 있어 있어 여기 두 마리 있어 아니 거기 말고 아 여기 너 나왔다 기절 기절 오케이 거기로 갈게 야 또 있어! 네 티 다 잡았어 헉 이번이 개잘해 너무 잘하지 야 야 저 야 이 식충이 새끼 맛있다 야 이 식충이 새끼 다 쳐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카고팔 너 써라 쓰끈쓰게 내가 아 다 쳐먹네 이 시뻘 응 개꿀 야 야 그거 붕대 있냐? 어 내꺼 내꺼 있어 붕대 좀 줘 사기장 대압코 어 여기 기다려봐 붕대 붕대 와 붕대 하나 주고 됐잖아 다 줬어 개색이야 다 줬어 다 줬어 다 줬어 다 줬어 다 줬어 다 줬어 잘하는데 이번? 뒤에 있는 것도 분명 잘하지 뒤에 있는데? 놀랬다 야 우리는 너희랑 클라스가 다른데 게임하는 게 너는 알가리 해 너는 너 잘하다고 말 안 했으니까 알가리? 어 싫어 내 돈 내고 게임하는데 왜 조용히 해야돼? 아리아리? 이거 인정? 마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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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지 아닌가 1번 의심되는데 1번 나이 브리핑죠 나이 브리핑이래 30초반 예상합니다 너희는 몇 살이야? 20살 20살 저렴 심나 심네 몇 살인데 20살 25살 와 존나 여자 존나 노천애네 야 근데 한 명 있지 않냐 한 명? 한 명 더 있지 바로 바로 킬 떴어 그래도 야야야 헬멧 있다 헬멧 헬멧 먹을 사람 2렙 어 나 줘 아 홀로 없나? 홀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 도터 없어 나 도터 없어 우지를 왜 써 우 아니 우지가 아니라 엄프 엄프야 이게 뭐야 엄프 엄프 여가 뭐늘가? 공부 안했지 어 어 나 진짜 파가야 야 카페 누가 털었어? 내가 털었다 야 여기 왜 털다 말았어 여긴 털고 왜 저긴 안 털고 왜 이랬어 돛같이 털어놨네 그니까 왜 이래 야 음 4번аль 여기 작은집에 1평집 나 여기 창고 다 털었나 어 창고 털어여들 다 잡은거야 야 여기 총소리 나는데 이쪽에 오라고 무시해 내가 날아야 도트 좀 주워줘 어디 소리나는거지? 이쪽에 소리나는건가? 여기? 그 소리 멀어 그니까 1타 쪽 1타까지는 아닌거 같애 여기 프리즈는 아니면 여기야 아 나 헬멧없네 어디있어 1평집 킹찍어줄래 킹? 몰라 어디간지 다 먹었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네 이제 가물가물하자 우리 쪽에는 그렇게 안맞... 아우 귀엽다 누가 자꾸 재채기하는거야 짠 나게 입트로 막아라 야 건강... 건강했으면 그나스러운데 진짜 야 대킥 하나 남는다 어 나줘 나줘 어 대킥이... 대탄도 많이 남아 대탄 2개 남아 어 대킥 어 나 하나줘 어 대킥은 2번 줄게 아 여기 다시 하있고 아 이거 밀벼자기장인데? 야 너 아직 헬멧없냐? 어 없어 헬멧 2집 2층있다 2층 내가 방금 뛰어놔야돼 대킥 어떨가? 아 그거부터 해 그거부터 뭐야 이거 총참쓰다 웃지마라 넌 줄 알거든 귀여운 척한거야 어 호요없나? 나도 아무것도 없어 내걸이라서 먹어야 돼 어 근데 왜 올라가 1번? 내가 다 털은대 1번아 거기 1평집 떨어 떨어? 털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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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대탄있다 야 대킥 또있다 좋아 좋아 빨리 아이 시발 누나 너무 강력하신대 말투가 여기 대킥 또있어 대킥 대킥 또있어 대킥 대킥 또 올 사람 좋아 빨리 어 아 저새끼 진짜 명랑이네 여기 후라이팬도 있어 후라이팬 야 좋아 빨리 좋아 좋아 레드옷이다 전술 개머리판도 있어 어 좋아 아 내꺼 아아 진짜 먹어버렸어 짜증나 진짜 쟤 왜 와가지고 내꺼 먹어버렸어 짜증나 짜증나 책패드있다 책패드 먹을사람 어 나줘 나줘 나 카구야 아 다달래 너희들은 뭐 죽은거 없니? 아 나 줄게 줄게 너 왜 없지? 어 야 대킥 주고 야 대킥야 대킥 나 먹었어 뭘 준거야 너 근데 어 세발 7탄 세발 칙패드 줘 칙패드? 어떻게 알았냐 방금 말했잖아 전술 개머리판 필요없지 어 줘 어 필요 버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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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시발 자기장이 왜 이러냐 100킬 100킬 가라주세요 네 차소리 차소리 접니다 불이에요 좀 보세요 대리인이 아니라메 야 일부러 말했어요 필요없는 핑 지우고 갑시다 너 대탄 있어? 1번아? 대탄 줄까? 낚시야 저 있잖아 차고 있잖아 어 대탄 줄게 응 네 야 네가 운전해 어디갈래 어디갈래? 핑 찍어 필요한 핑 다 지워봐봐 넘어가야 되지 아니야 지금? 넘어가자 가자 가자 1번아 1번아 나와 그냥 내가 운전할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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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F3 꺼져 꺼져 너 차 가자 같아 잠깐만 배 탈래 다리 건널래 배 탈래 다리 건널래 그 다리 건널래 배 타는 게 낫지 않을까? 다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다리 건너자 길이 건너자 나 지금 없다 그래? 저 4번 새끼 말 들어서 씨발 좋을 건 없는데 나구나 네가 4번인데 어? 자기 욕해버리기 3번 새끼 말 들어서 좋을 건 없는데 일 자기 욕해버리기 야 우리가 먼저 다리 잡고 있을게 달렸다 조용해라 밀타 조심해야겠는데 사소리 사소리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어 아 진짜 이거 밀타 조심해야 되는데 밀타 딜림선으로 발핑으로 밀타 밀타 그걸로 가지만 발핑으로 가서 들어가자 밀타 사라니까 다 무조건 저 소리 난다 야 저 소리 난다니까? 싸울 수도 몰라 싸울 수도 몰라 아니 빨리 와 뭐해 저 도와주러 가자 아니야 아직 안 써 왜 이래 난 전투적기지 밀타 뒤쪽으로 가야돼 사람있다 밀타 뒤쪽으로 가야돼 사람있다 망가 다 받은 게 Kommun 야 랩이 muiiiiiiiiiiいい What other tfci 다리 건널 타이밍 놓쳤다 이거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뛰었냐? 차 그대로 차 그대로 그대로야? 아니야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안 때리지? 나의 시간 타야돼 차라리 기냐 내가? 연막은 누가 깠어? 내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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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한 번 싸웠는데? 한 번 싸웠는데? 한 번 가자 이거 빨핀 가자 배 타야 된다 모두 스윗 서로 다리 가는 των 적당한 가리 못 가 적당한 오빠리 대킥 틀어 나 훌륭해줘 5급 있네 와 사람 있겠다 조심해 먹자 먹자 저거 야 저기 있네 가네 먹자 이거 한 뒤밖에 안가는데 이겨야지 조심해 구해 싸워 가 가 에피크 에피 아 뺏겼다 같은 새끼 사망했대인데 사망했대인데 야 반대쪽에 있어 반대쪽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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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at 너무 happy barrier 개찻자 cholery 배 찾아봐봐 어 저 있다 저다 배배배배 2개 있다 2개 있다 2개 있다 2개 있다 2개其实 individuals 20 파 개 Ven 21 타 저거 뺏어야 돼 배. 못하게 해야돼. 개새끼들. 저거 타 저거. 저거 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둘이 타. 저거 타. 내가 모를 듯하면. 안 내만 알겠니.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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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우리가 떼줄게 빨리 와. 3쯤 들래? 어. 80발을 다 줬어 이거. 아아 니 쓸 거 빼고. 30발. 온다. 오른쪽. 오른쪽이다. 뒤로 돌아가 봐. 저 사람 있다. 어. 나 존나 맞고 있어 지금. 입맞아도 배 타고 다 넘어왔네. 왔어. 바로 빼야 된다. 바로 빼. 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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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줘. 내 카구로 쬐주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저새끼들 런 런 런. 285발기. 285발기. 빨리 와 와 와 와 와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1번 빨리 와. 야 조끼 여기 2번 조끼. 이 조끼 있다. 이 조끼 먹었어. 아 여기 여기 벌어놨어요 드세요.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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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넣었어? 아니 대킥 없는데?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안 벌렸네. 좋아. 먹어. 빨핑으로. 먹으라고. 먹었어 먹었어. 아 저 보급 떨어졌네. 이 조끼가 날라나? 여기 앞에 다 넘어 왔거든 얘들. 여기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조심해.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올 거야. 빨핑. 빨핑 조심하고. 오케이. 오케이. 2번. 너는 근데 C 좀 누르고 뛰지마 좀. 어? 총 좀 버리고 좀 뛰어라. 답답해 죽겠어. 아까 보는데. 빨핑 와봐. 2번이래. 저 왜 1번아. 내 도시나 홀로. 나 홀로 줘. 아니. 나도. 나 달라고. 아. 오케이. 잠깐만. 여보세요. 나. 나 바로 전화할게 기다려봐. 나 지금 하고 있어. 아 나 여기서. 아아. 우리 오른쪽 조심하자. 아이 C발. 응. 여보세요? 응. 저 게임하고 있어. 어. 한 5분? 응. 됐겠다. 일단. 일단 바꿔야겠다. 아아. 왜왜왜왜. 이분아. 잠깐만. 아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40명 실화냐? 그러니까. 잠넘 많아. 아아. 밀베 있을텐데. 어. 그 다음. 자기들 줄어들거든? 그니까. 이쪽이나 잡혔으면 좋겠다. 여기보다. 여긴 너무. 뭐라. 존버할 것 같아. 존버. 존버할 것 같아 애들. 됐고. 이거. 집 하나 잡아야 된다. 이거 집 하나 잡아야 된다. 능선 위가 아니라? 여보. 능선 위가 더 좋은데? 그럼 존버하는 애들 있을텐데. 어디가? 이거. 이거. 능선이 좋은데. 근데 이거 양사방 잘 봐줘야 돼. 맞은데. 맞어. 양각대기긴 할 것 같아. 너는 그거 쓰냐? 아까부터 그거 쓰냐? 문이 안쓰긴 이쁘다. 근데 양각 못 볼 것 같으면은 집 들어가야 된다. 가자. 구멍이 두 갠데 어떻게 양각을 보냐. 나랑 나랑. 나랑. 1번. 집 어디 먹지? 볼 데 없다. 예술 있는 집. 아. 그럼 여기서 다음 장애장 기다릴까?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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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럼 집 가자. 그냥. 어차피 싸울 거 앞에 있는 애라 싸우자.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어차피 저 자리장은. 네? 우리 지금 있는 장애장은 괜찮네. 아 그러네. 중앙 쪽에 있어야 돼. 큰 나무 하나 짜봐야겠다. 아. 뒤에 잘 보고. 뒤에 봐 3번아. 아 1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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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에 봐. 여기. 거기 말고. 여기. 아냐 그냥 거의 봤던데 봐. 귀여워. 쟤 일부러 저러는 거 같아. 저렇게 무식할 수는 없는데. 컨셉이야. 너 일부러 그러지? 너 일부러 컨셉이지? 그래야. 너 근데 투기 왜 1랩이냐? 야. 발핑 쪽에 차. 차 대져있다. 발핑. 어디. 어디. 발핑 발핑. 어디. 집에 사람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쟤네. 어차피. 넘어올 때. 차 뺏으면 되겠다. 저 차 있네. 저 바로 앞집. 차. 여기 차 있네. 여기 차. 다시 하셔라져있다. 차가 났다. 자기장 14초. 가방 잘 봐. 가방 잘 봐. 어야. 우리 100도에서 소리난다. 100도. 100도 아니다. 60도. 있는 쪽 팅지가 봐봐. 50도 60도. 내가 보고 있는 방향. 2번이 보고 있는 방향. 2번. 아뇨. 여기. 거기에서 소리난다고. 응. 아. 대충 방향만 찍어놓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도 소리나. 그. 내가 보고 있는 방향. 가시아 터트려놓을까? 여기. 아. 여기가. 너 아까 여기 사람있다는거야. 아. 아. 거기 소리났어. 맞다. 여기 빨핑의 사람소리. 사람 난다 소리. 타고 사운드. 맞아. 다음 자기장 기다려놔. 어머. 하나.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럼 자기장이 여긴 잘 안 움직이잖아. 그럼 자기장이 여기로 떨어지지 않냐? 그렇지. 응. 랜덤이야. 그렇지. 한 번 보자. 개새끼야. 야. 버기 온다. 어. 어. 오고있다. 내 앞에 오고있어. 230쪽 능선. 230쪽. 215쪽 능선. 발견. 발견 발견. 야. 오면 쏜다. 지금 쏘지마라. 죽여버린다. 나 위험하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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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저러냐? 야. 나 구상 진짜 없어. 구상 하나만 줘. 구상 하나만 줘. 아니 나 먹어야 돼. 소지 이거 에바야. 개가 죽였어. 개. 나 구상 0개야. 근데 기저시킨다. 아 너무하네. 내가 죽였는데 지네가 다 처먹네. 개. 뭐 먹지? 구상이나 다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래. 같이 나눠 먹어. 야 이거 5탄 가져가 5탄. 5탄. 나 5탄 버렸어 방금. 없냐 여기? 앰퍼 두 개 있다. 야 나 앰퍼 먹을 거거든. 칠다 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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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퍼 너 먹어. 5탄 나 98 저기 떨고 났어. 야 나 5탄 먹지 마라 내 거. 칠타 나무시는 거 칠타. 난 칠타 먹을래. 나 칠타 먹어도 돼? 먹어 먹어 먹어. 칠탄 남난지. 칠탄? 칠타 칠타 칠타. 칠탄 칠탄 여기 있어. 우십 팔발 줄게. 칠타. 이거 싸가래 어디 갔노? 내 거 떨가두는 거. 면도 봐야 돼. 우리 총 세. 이거 어떻게 하는데. 자기장 바뀌었다. 자 여기. 나 아파 주. 가다. 구상 하나만 줘. 하나도 없어. 자 일로와 일로와 4번아 와 내가 죽였는데 보상 하나 더 못 먹었네 아 알았어 4번아 와와와와 자리 잡으러 가자 빨리 나 피 좀 채우고 기다려봐 고마워 너 자리 좋냐? 3번? 정성 먹어야 되네 뒤쪽에도 애들 있는거 알지? 뒤쪽에 있는 애들 다 넘어오니까 조심해야돼 이거 움푸 괜찮네 움푸 뭐봐? 건덩이야 요새 좋아 베리니들이 쓰기 좋지 이 움푸 진짜로 너꺼 근데 그거 총 쓰레기인데 왜 그거 쓰고 나니 일바나? 진짜로 DP 써? DP? DP? 너 DP 써 DP 좋지 DP 쏠 때 엎드려서 쏴야 되는거 알지?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엎드려 쏘면은 무반동이야 DP 감사합니다 아냐 아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요 어 먹을거 시켰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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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틈 없이 먹는구만 누구야 개새끼야 대가리 가게 아주 건강해서 좋아 여기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NW 방향 볼게 오케이 퍼져서 내가 NW 볼게 내가 NW 자기장 오는데 조심해야돼 NW 필요한 핑 다 지우고 적 오는 방향만 핑 찍어 230쪽에 소리나 썼어 230쪽에 분명 올거야 이렇게 230쪽에서 어 35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 85방향 85 응 야 이 SW 방향 조심해 SW SW 아니 지금 들어가 필요 없어 2방향 사운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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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방향 사람만 참맛아 너무 앞이까지 봐 너 자라먹도 아니여서 그렇게 아프다고 못해 야 저기 저기 집에 사람 있다 오케이 SW 조심해 분명 SW로 올거야 아 뭐야 아 끊임하라니까 아 야 저기 있는 쪽 가 봐봐 빨리 너 살려라 아 가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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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 날라갔어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뭐야 아 시발년들 1번 내가 살려 아 차온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뭐해 너 아 야 나 살려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연발이야 총 아 근데 바로 밑에 있네 아 아 아 그냥 자리 잡으면 되는데 이거 아 아 아 4번 때문에 터졌네 게임 아 이렇게 되네 나 때문이야? 3번이 앞으로 가는게 아니라? 3번이 앞으로 가는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지 말랬잖아 내가 따라오지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한건 딱 하나야 수류탄은 존나 못 던져 아니 연막탄은 못 던져서 누가 먼저 죽었어? 누가 먼저 죽었냐 3번이 거기 가서 그런거지 내가 살리러 갔는데 3번이 그래 아 아쉽네 잔다 먹을 티먹을 수 있다 8명 밖에 남았다 아 야 근데 정말 수류탄 존나 잘 던진다 그냥 바로 옆에 떨어지던데 오 그 다음에 저지같이 ㅅㅂ 이 새끼 뭐해 정확한 브리핑 좋았어 야 근데 이거 4대3대1같다 어 저기 4마리지 응 4대3대1이야 아 이거 먹을 수 있다 치킨 마지막까지 기다리는데 싸우는거 4대3대1인데 야 너 구성맞냐? 2번아 네 저 새끼데 더 많을까 빌링크가 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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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 어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는데맞아 없다 아 미안해 잘못된 브리핑이 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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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조심해 어 거기 위에 능선 조심해 아 다리가 안 좋네 위로 올라가는게 낫지 않아 더 그냥? 밑에 있는 것보다? 아닌가? 위로 올라가면 4마리랑 싸우면서 양각 잡히니까 아 그래? 그럼 저쪽 능선으로 가 저쪽 능선 저기로 저기는 자기장이 평양하네 완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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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어 빨리 끝났 줄 알았거든? 어 아 금방 끝나 진짜 딱 금방 어 하고 있어 스킨 각이다 이거 2대3대1이 4대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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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기다려야돼 4쫄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돼 어 어 어 어 골디 자기장 걔왔네 아 보인다 응 와 여기 여기 한마리 보인다 어 나 어디 오케이 확인 너 그냥 쏘지마라 너 쏘면은 쟤네한테 돌거같다 어 쏜다 오빠가 쏜다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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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옆으로 돈다 돌았어? 어 돌았다 어 돌았다 어 돌았다 돌트렸어 엄마 뒤 에이 에이 와 깨비 야옹이